특히 우리 당뇨는 1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환자분들이 다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운동만 많이 하면 돼 적게 먹으면 돼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주자에서도 나왔고 우리 이재용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당 3적이 있거든요. 세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 이제부터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3적 그 첫 번째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당뇨관리 위협하는 혈당 3적 첫 번째가 갱년기예요. 혈당관리. 갱년기하고 이게 연관이 붙고요. 아 참. 매번 나오니 뭐. 아 참. 갱년기 하면 다들 먼저 떠올리죠. 바로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에 깊이 관여를 할 뿐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완경이 되면 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5세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에스트로겐이 혈당 조절 능력을 담당을 하지만 이제 완경기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대한당뇨학회협회에 따르면 여성의 완경 시점이 50대는 30대, 40대의 당뇨보다 3배 이상 높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전체 당뇨 환자도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년기 이전에는 그리고 보통의 전 연령대에서는 남성의 여성보다 당뇨 환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점이 70세 이후가 되게 되면요. 여성의 당뇨 환자가 한 92만 명 그리고 남성의 당뇨 환자분이 58만 5천 명입니다. 그만큼 여성의 당뇨 환자가 앞서는 시점이 그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갱년기도 더러워지겠는데 아니 나이가 여성이 들면은 갱년기 아니 그 당뇨 환자가 좀 많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확실히 여성분들이 나이 들면서 많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데요. 또 갱년기 또 여성이 많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도 중령 이후에는 갱년기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갱년기 딱 그런 말부터 이건 여성들의 전유물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갱년기 얘기하다 갑자기 남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남성들도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남편분도 갱년기 오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남편이 예전에 스포츠만 보던 사람이요. 요즘 드라마 몰아보기. 그치 그치 맞아. 너무 열심히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 보면서 또 살짝 울컥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어쩜 저하고 똑같으세요 그렇게. 이게 남자가 갱년기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액션에서 멜로로 가. 맞아. 그러면 의심해봐요. 아니 그리고요 같이 부부가 드라마를 못 봐. 왜냐하면 자꾸 우니까 옆에서 한심하게 보는 거지 이제. 울어요. 너 왜 그러니 그러고 이렇게. 사실 그 모든 게 호르몬의 영향이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준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남성분들 우리 남자들 역시도요. 나이가 먹고 갱년기를 겪으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내 몸속에서 줄어들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인슐린은 우리가 올바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혈중에는 인슐린이 많이 남아도는데 이런 거 사용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지방으로 지방화시켜서 축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갱년기는 그런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혈당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고요. 혈당 관리의 적이 되는 3적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요. 제가 두 번째 혈당 3적을 공개하기 전에요.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전 국민이 입에 달고 살 법한 얘기가 있는데요. 뭘까요. 정답. 왜요. 이거 조금 쉬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제가 이 얘기 계속 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더워. 더워. 덥다 더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감하시잖아요. 모두 다 공감하시잖아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사실 물론 당뇨는 사시사철 관리를 하시는 게 사실 필요한 질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 특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뇨 관리 위협하는 두 번째 혈당 3적 보여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계절이에요. 그중에서도 더운 여름을 주의하라. 소중사님 그 말 한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요.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당뇨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가 10%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몸이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당뇨로 인한 증상이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더위로 입맛이 없어지면서 허기도 자주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음식 조절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체내에 있는 수분이 많이 배출되면서 혈액 또한 수분이 빠져나가서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겠죠. 끈적끈적한 혈액이 이렇게 우리 몸을 지나다니다 보면 미세한 혈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혈전들이 우리 관상 동맥이나 혈관을 막게 되면 여러 혈관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무더운 여름에 혈당 관리, 혈관 관리, 당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혈당 3적 세 번째도 알아볼까요? 당뇨 관리 위협하는 혈당 3적 세 번째는 바로 숨겨진 당입니다. 숨겨진 당? 그러니까요. 당 하면 단 거. 단 게. 단 거면 단 건데 이게 단 게 어디 숨어 있어요? 단 걸 숨어서 먹어? 나 찾아봐라고 해요. 지금 이시훈 배우님께서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이 숨어있어요. 우리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단 맛. 얘는 좀 달아. 이랬을 때 이거는 당이 높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당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으니 화면을 보시고 가장 많은 당이 들어간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시죠. 네. 와. 뭐가 맛있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직장인 점심 메뉴거든요. 짜장면, 김치찌개 그리고 돈까스는 것 같죠? 돈까스.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저 세 가지 중에 저는 정답이 눈에 보여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저 중에서 이게 다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 숨어있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딱 보면은 자장면. 김치찌개하고 돈까스 애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자장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당이 많이 숨어있네요. 그래, 김치찌개는 짜거나 매운 쪽 아닌가요? 아니, 숨어있다고 하니까. 의외로 김치찌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치에도 설탕을 좀 넣잖아요. 그런데 찌개 넣을 때는 이 묵은지의 군내를 잡기 위해서 설탕을 또 넣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찌개에 은근히 설탕, 당이 많을 수 있어요. 주부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답이니까. 김치찌개 같은데? 정답은요? 자, 저게 이제 약간 조리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1회 제공되는 양을 기준으로 당이 많은 걸 살펴보자면 1위가 바로 자장면? 아, 역시. 자장면. 자장면이 달달해. 애들이 알아. 애들이 알아. 다른 음식에 대한 당 함량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돈가스 속에는 3.66g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게 각설탕으로 1, 2개 정도 됩니다. 김치찌개는 일반적으로 3.02g, 즉 1개 정도 각설탕이 들어있고요. 이 자장면은 무려 36.43g의 당이 들어있어서 각설탕으로 바꾸자면 12개. 12개를 짜장면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해장용으로 김치찌개 쫙 먹고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 쫙 당긴 다음에 저녁에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하면서 돈가스 딱 먹으면 그날 먹은 각설탕이 계속 한 17개네. 혈당이 넘치네, 넘치네. 저는 그냥 수치로 맥구람 할 때는 몰랐는데 각설탕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확 와요. 이해도 더 빨리 돼요. 그런데 저는 놀랐던 게 돈가스가 소스가 굉장히 달거든요. 그런데 각설탕이 한 개, 두 개? 그러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저 돈가스에 들어있는 각설탕 한두 개는요. 실은 소스를 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가스 415g을 기준으로 항함량이 대개 한 29g. 그러니까 각설탕으로 치면 9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돈가스는 또 소스를 따로 주의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많이 숨어 있었네요, 진짜. 당폭탄. 그래서 음식을 고르실 땐 이게 어떤 맛이 나느냐를 판단하시는 것보다 가공식품은 모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양 정보가 제품 뒷면에 꼭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함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적당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각설탕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당이 많이 들어있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설탕 환산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마트 가서 물건 살 때요. 사실 뒤에 영양 정보 이거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일일이 살 때마다 어떻게 각설탕 계산을 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계산하기 너무 번거롭고 바쁠 것 같은데요. 어려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하고요. 누구나 이렇게 암산으로 하실 수 있고 핸드폰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암산을 쓰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설탕 하나에 회사마다 조금 다르는데 2.7에서 3.23? 그러니까 3g 이내에 설탕이 각설탕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즉, 내가 음식 골랐어요. 뒤에 영양 정보를 봤어요. 거기에 9g이 들어있으면 각설탕 3개였지. 만약에 20g이 들어있으면 각설탕 7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하루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각설탕은 대개 3개밖에 안 됩니다. 영양 정보상 10g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설탕 개설법을 좀 이용하시면 어떤 음식이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섭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초코파이, 우리 간단하게 보는 그런 과자빵 있잖아요. 초코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당함량이 높습니다. 14g, 18g 이렇거든요. 높겠지, 그러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각설탕 6개가 그냥 쏙 들어가죠. 아이고. 그래서 맛있어. 그러니까 수치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3g이 각설탕 하나다. 그러면 18g이면 368, 각설탕 6개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 날도 덥고. 그 뒤에다가 그냥 각설탕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 제품은 각설탕이 4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12개, 이렇게 하면. 아, 이건 12개구나. 그럼 안 팔리잖아요. 아니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안 팔려, 판매자 입장에서도 안 팔려.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좋네요. 저도 구매 안 할 것 같아요. 눈으로 모여 못 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품에 각설탕 어치를 덜어내려고 그 회사에서 노력할까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당이 혈당을 높이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당. 그 당이 설탕의 당입니다. 설탕의 당이고요. 이 당은 우리가 단당류라고 하는 이 설탕뿐 아니라 밥, 그리고 흰쌀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에도 굉장히 당이 많은데요. 평상시 식습관에 단 음식을 피한다고 해서 혈당을 전부 다 조절할 수 없는데 그것뿐 아니라 단 음식뿐 아니라 국수, 빵이나 쉽게 분해되는 흰쌀밥 같은 것도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숨어져 있는 당에 조금 더 시선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번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예.